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네번째 낭독 가달라자라 전선에서 나는 중위, 상사, 그리고 세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공화파 군대와 함께 방공호 안에 앉아있었다. 그들은 순찰을 돌 참이었다. 밤이 몹시 추웠기 때문에 그들 중 한 사람은 목까지 올라오는 스웨트를 입고 있어 얼굴이 반쯤 가려워졌으며 두 팔을 소매자락 속으로 집어넣어 그 흔들리는 모양은 마치 곰의 짧은 다리를 연상시켰다. 숨죽인 욕설과 짧은 수염, 멀리서 들려오는 폭파음, 잠과 깨어남, 그리고 죽음이 감도는 침잠된 분위기였다. 그들은 무거운 발자국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열심히 힘겹게 걷고 있었다. 흙 속에 빠지고 혹투성이가 된 그들은 별 아래로 몸을 드러내기 위해 고통스럽게 진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이 점토벽 안에서 나는 의식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 길의 건너편에서는 바로 이 순간에 적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스웨트로 몸을 감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흙에 짓니겨진 채, 그는 단단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털에서 탈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길 건너편에는 똑같은 인간을 싸고 있는 똑같은 진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의식을 깨우고 있었다. 순찰되는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바위를 밟으며 관목의 가지들을 부러뜨리며 평야를 가로질러 갔다. 우리는 적이 잠복하고 있는 반대편의 좁은 계곡으로 내려갔다. 대포의 폭역 소리에 놀라 이 계곡에 있던 농부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고, 그들이 남겨둔 계곡만이 여기 전쟁의 물결 속에 질식되어 있었다. 그들이 길어던 개만 남아있었고, 그 귀신같은 동물들은 낮에는 아쉬운 먹이를 찾아 돌아다녔고, 밤에는 얼어렁거렸다. 달이 하얗게 떠오른 새벽 4시의 마을은 죽은 신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가 저 마을에 적이 포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와 지휘장교가 명령했다. 아마 저 반대쪽에서도 그와 똑같은 명령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우리들과 함께 정보관리한 사람도 동행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모습은 생각난다. 그는 루마티스 환자였을 것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밤길을 걸어갈 때 그가 지팡이에 힘을 주었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은 양심적이고 나이 많은 노동자의 그것이었다. 나는 그가 정치와 정당, 이념적인 대립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학원할 수 있다. 우리들의 관점을 상대편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무척 불행한 사실이오라고 그는 말했었다. 그는 전도사처럼 주위의 사태를 관망했다. 한편 길 반대쪽에도 이 사람만큼이나 의식이 깬 전도사, 진흙 묻은 장아도 똑같고 짊어진 의무도 똑같은 신앙인이 있을 것이다. 곧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안내인이 말했다. 좀 더 가까이 가면 적을 불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잘 몰라도 우리는 모든 복음을 포용하는 복음을 찾고 있는 것이며 폭풍우이는 신하의 반도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도착했다. 이곳엔 돌담의 그림자 속에서 졸고 있는 보초가 있었다. 그렇지요. 내 안내인이 말했다. 어떤 땐 그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들이 먼저 불러 질문을 할 때도 있지요. 물론 그들도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신들처럼 그들도 그랬다. 백야드 뒤에 우리의 참호가 있었다. 나는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을 그었다. 그러자 두 개의 힘센 손이 내 머리를 내리눌렀다. 모두 다 몸을 수그리고 있었다. 총알이 경기를 갈랐다. 그리고는 침묵이었다. 그들이 쏜 총알은 높게 계속해서 날아왔다. 그것은 이곳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적이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적의 면전에서 담뱃불을 붙인다는 것은 결례였던 것이다. 우리는 근방의 벽 뒤에 배치되어 있던 네 명의 남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담요를 몸에 둘둘 말고 있었다. 저쪽에 있는 녀석들은 아마 잠을 안 자는 것 같군.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들이 오늘 밤 말해줄까? 우린 그들하고 할 말이 있는데 한 사람 안토니오는 가끔 말을 하지. 그 자를 불러와. 불러봐. 담려로 싸고 있던 남자가 일어나 두 손을 입술 주위에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안토니오 남자의 외침이 계곡을 날아갔다가는 다시 미아리쳐왔다. 숨는 게 좋겠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어떤 땐 그 사람들을 부르면 총알을 날려보낼 때도 있거든. 돌벽에 웅크리고 앉은 채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 청송은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할 수는 없었다. 밤이 바다조개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봐. 안토니오. 자네. 담려를 두른 남자는 다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자네 자고 있나? 자고 있나? 하고 메아리가 말했다. 자고 있나? 라고 계곡이 물었다. 밤 전체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 소리가 모든 공간을 채운다. 우리는 살며시 몸을 일으켜 확실한 신념에 똑바로 섰다. 그들은 총대를 잡지 않은 것이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인간의 목소리, 방아쇠를 누른 게 아님으로 결코 화를 낼 이유가 없는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들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전 상냥개비의 작동으로 총격을 유발시킬 수 있었던 저 말 없는 청중은 얼마나 경계심이 강했던가. 인간의 목소리 위에서 태어난 보이지 않는 씨앗은 계곡을 건너지려는 저 검은 대지를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목말라 하듯이 그들 역시 우리의 말에 목말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손가락은 줄곧 방아쇠에 가 있다. 사막에서 우리가 길들이는 야생동물들, 그것들이 우리를 물걸음이 쳐다보고 우리가 내준 음식과 물을 먹은 후 우리가 그들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 움직이려는 찰나에 우리 목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벽 뒤로 성컵 내려와 불을 켠 성냥을 높이 쳐들었다. 세 개의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성냥개비를 향해서 그들이 말했다. 당신네들은 우리가 전쟁 중이란 걸 잊은 모양이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듣고 있어. 우리의 규칙을 준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 몸집이 큰 농부가 총을 벽에 세워놓고 일어나 깊은 숨을 내쉬는 뒤 말했다. 안토니오, 나야, 레오. 그의 소리는 갓 정박한 배처럼 계속 끝에 닿았다. 가는 데 800피트, 오는 데 800피트, 총 1600피트였다. 그들이 대답을 한다면 우리의 질문과 그들의 응답 사이에는 5초가 소요된다. 모든 전쟁이 연기될 수 있는 5초는 질문과 대답 사이에 흘러갈 것이다. 이 말은 즉, 그들이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존재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활동 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5초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구조대원들이 자기의 외침을 듣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조난자 같은 것이다. 오, 힘없는 파도처럼 멀리 들리는 목소리가 우리 쪽에 와서 멈추었다. 이 말, 이 단어는 오는 도중에 분실되어 독해할 수 없는 암호만 남겨졌다. 그런데도 내게는 그것이 충격적이었다. 이 깨뜨릴 수 없는 암흑 속에서 갑작스러운 빛이 번쩍였다. 우리들은 모두 이상야릇한 희망에 부풀었다. 무엇인가의 존재가 알려진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길 건너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느다란 틈이 벌어진 것과 같았다. 어두운 밤, 모든 문이 잠겨진 집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대가 그 암흑 속에 앉아있을 때 불현듯 찬 공기가 그대의 얼굴을 스친다고 생각하라.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럴 때 그 찬 공기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다시 들렸다. 시간, 잠. 바닷물에 잠기고 파도에 씻기어 진정 위급한 정갈이 중간중간에 끊어지기는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담뱃불을 향해 총을 발사한 사람들은 어머니 같은 충고를 했던 것이다. 조용히 해. 어서 자. 잠을 잘 시간이야. 그 말은 나를 흥분시켰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들이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하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단순한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장난을 친다는 점을 우리가 간파했다면 그들은 진정이었다는 것을 부인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난이란 언제나 깊고 중요한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 장난은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아 우리의 내부에 있는 진정한 희구사항이 충족된 것 같았다. 적의 종탄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적과 결혼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우리 두 해안 사이에 풀린 거룩뼈는 너무 가볍고 약해서 너무나 거북하고 서투른 질문이 그 배를 뒤집을 것이다. 말이란 본체를 상실한다. 오직 근본적인 말, 진리 중에 진리만이 이 연약한 다리를 성한 채로 남겨둘 수 있다. 나는 안토니오에게 말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의 대사관 역할을 맡았던 농부를 바라본다. 그는 똑바로 서서 그의 강인한 두 손을 돌벽에 대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질문 중에 질문을 했다. 안토니오, 너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냐? 그와 안토니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오히려 수줍할 것이다. 그들은 이런 건 모두가 장난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 자리에 서서 영혼의 문을 넓게 열어놓은 채 대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계곡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5초가 경과되었다. 스페인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 그래? 그는 대답을 들었다. 나는 공간 속으로 돌진해 오는 듯한 이 위대한 답을 들었다. 우리 동포들의 빵을 위해서 그러자 놀라운 대꾸 잘 자게 친구 반대쪽 세계에서 대답 잘 자게 친구 그리고 침묵이었다. 그들이 한 말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진정 같은 의미였다. 어째서 이렇듯 숭고한 교섭이 인간들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을 막아주지 못했을까? 그리고